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의 독보적인 비주얼이 담긴 명품 화보가 공개되며 팬들의 열렬한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패션 매거진인 보그재팬은 공식 사이트와 SNS를 통해 8월 후에 게재될 방탄소년단의 화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민은 흑발의 섹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독보적 비주얼의 모습에 셔츠에 볼로 타일을 매치한 패셔너블한 매력을 더하며 단체 사진 속에서도 단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세계적 예술가들의 뮤즈답게 무결정 피부와 시크함 속에 돋보이는 지민의 뚜렷한 이목구비는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팬 아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화보가 공개가 된 이후 지민이 착용한 볼로 타일은 곧바로 품절로 이어지며 또 한 번 품절 요정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보그재팬은 공식 사이트 SNS 등을 통해 방탄소년단과의 화보 현장 사진과 약 17초 가량의 티저 영상을 업로드하며 바로 어제 영상 전편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일본판 새 뮤직비디오에서 동화 속 왕자님 같은 비현실적인 비주얼과 보컬을 선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6일 네 번째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 더 전이의 타이틀곡인 스테이 골드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테이 골드 뮤직비디오 속 지민은 유니크하고 유려한 음색과 독부적인 하이노트의 보컬로 뮤직비디오를 아름답게 채우며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의 그 반짝임을 잃지 않길 바란다는 곡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담아내 뮤직비디오의 몰입을 최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에 지민의 존재감은 단연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